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제저녁 서울 용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난 불을 시작으로 강릉에선 음식점, 삼척에선 쓰레기 매립장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정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사이로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저녁 6시 25분쯤 서울 용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9층 정도에 검은 연기가 발생한다는, 지나가다가 봤다는 그런 신고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로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받았습니다. 불은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검은 연기가 가득합니다. 소방대원들은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어젯밤 11시 56분쯤 강원도 강릉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택가 주민 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음식점 부엌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한 물줄기에도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저녁 7시 30분쯤 강원도 삼척의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폐기물 100톤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쌓여있던 폐기물 사이에서 시작돼 불씨가 번진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한글자막위 intend